자, 우리 여기서 남깁시다. 우리가 왔다는 증거의 사진을 받았다. 어디서 찍을까? 우리 여기 배경으로 찍을까? 어디서 찍을까? 여긴 역광이라고 하지. 여기, 여기, 여기서 찍자. 그러네, 우리 여기서. 괜찮아, 다 나오지? 오, 좋은데? 몇 초, 몇 초. 자, 찍고 있어. 몇 초. 이게 영상이야. 사진? 영상이면 뭐 어떻게 해? 샷 할 수도 있어. 아, 그래? 하나, 둘, 셋. 아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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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점 일어나, 점점 일어나. 하나, 둘, 셋. 아하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하하. 하나, 둘, 셋. 하하. 됐다. 됐어. 오. 영상이야! 영상이면 어떻게... 캡처할 수도 있어! 아 그래? 하나 둘 셋! 아하! 하나 둘 셋! 아! 하나 둘 셋! 아하! 하나 둘 셋! 아! 하나 둘 셋! 점점 일어나, 점점 일어나! 하나 둘 셋! 아! 하나 둘 셋! 세교! 하나 둘 셋! 시! 하나 둘 셋! 아! 됐다! 아! 아!